반갑습니다. 딱 나와 최적입니다. 3월 학력평가 고3 사회문화 분석 및 해설 강의입니다. 총평을 안 보고 온 친구들은 꼭 보고 오시고요. 그 총평에서 전반적인 시험 분위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마음가짐, 예상 등급 컷,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비중 다 소개해 드렸으니까 총평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가서 보느냐 목이 매네요. 어디 가서 보느냐 메가 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아주 길지 않은 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꼭 보고 오시고요. 바로 이 심층 분석 및 해설 강의에서는 말 그대로 심층 분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1번부터 20번까지 다 풀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나 정답률이 아주 높은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정답률이 낮은 문제. 이제 보시면 총평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정답률은 크게 낮지 않으나 양적 연구, 1단원에서 틀릴 수 있는 주제까지도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쭉 가는 게 아니라 훌쩍 넘어가서 9번부터 출발합니다. 정답률 81%죠. 정답률이 낮진 않은데 이걸 왜 골랐냐면 1단원에서 틀리면 양적 연구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갑이라는 연구자가 청소년의 자존감에 앞에 나와 있다고 독립변수, 뒤에 나온다고 종속변수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부모 지지가 자존감에, 또래 지지가 자존감에, 그러니까 앞에 게 종속변수고요. 뒤에 독립변수가 두 개 있죠. x1값, x2값이라고 한다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 문제에서는 묻고 있지 않지만 연구라고 딱 쓰여있는 순간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 파악을 하는데 이미 밑에 주어진 이 숫자값, 이 자체를 양적 자류라고 하죠. 양적 연구고, 자존감의 정도, 부모 지지의 정도, 또래 지지의 정도 잠깐만, 자존감이 뭘까? 대체로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측정할 건지가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관련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서 지수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0부터 100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점수로 계산을 해서 몇 점부터는 자존감이 강하다, 자존감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 또래 지지나 부모의 지지도 어떻게 측정할 거냐를 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할 것이다.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 자존감이 높은 집단, 세보면 높은 집단은 500명 있고요. 낮은 집단 500명 있습니다. 구분하고 부모 지지와 또래 지지는 그 정도를 강하다, 약하다로 써있죠. 강함, 약함, 분류를 해서 이런 정보를 얻었는데 값은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이야기. 일단 바로 기억부터 갈 건데요. 기억. 기억은 종속변수, 니은과 디귿은 독립변수. 이미 했죠. X1, X2 독립변수. Y가 자존감인데 종속변인입니다. 기억은 맞고, 다음 니은. 기억부터 디귿에 대해 모두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거는 양적 연구에서 각각 변수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 혹은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수화했다는 정보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자존감을 이렇게 측정하겠다. 부모의 지지, 또래의 지지도 이렇게 측정하겠다라고 관련된 질문들을 던져서 지수화했구나. 다음 디귿은. 그냥 틀렸죠. 왜? 높은 집단, 낮은 집단이니까 이게 실험 집단인지 통제 집단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가 아니고 선생님이 개념 때 스킬러에서 어떻게 정리해드렸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라는 말이 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려면 최소한 이게 실험법이어야 돼요. 근데 실험법이 아니고 질문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아예 없어요. 실험법일 경우에나 독립변수를 찾아 그 독립변수가 처치되어 있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할 테니까 얘는 실험법이 아님으로 디귿은 그냥 밀어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리을 보시면 아주 복잡한 숫자값을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제가 볼게요. 부모의 지지가 강한 집단이 400명이에요. 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약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00명인데 보시면 대단합니다. 부모의 지지가 강한 400명 중에 100%가 자존감이 높습니다. 즉 부모의 지지 정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은 진짜 안타깝게도 아니 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부모의 지지 정도가 약해요. 600명이 약한데 그 중에 500명 거의 대다수죠. 자존감 정도가 낮습니다. 다음 또래 지지 정도 볼게요. 또래 지지 정도가 강하다고 한 사람이 400명입니다. 그 400명 중에 250명 그렇죠. 과반은 되는데 이만큼 큰 효과가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또래 지지 정도가 강하다고 응답한 400명 중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250명이고요. 약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00명인데 600명 중에는 와 350명 정도가 자존감 정도가 낮고 자존감 정도가 높은 집단이 250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지지 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부모의 지지 정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자존감 높이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뺑 리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부모 지지보다 또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또래 지지 의미가 있긴 한데 또래 지지보다는 부모의 지지가 훨씬 더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리을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